자 반갑습니다 조커입니다 자 우리 한국가스 공사가 하반기에 잭팟 한번 터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기존에 재료로 들어와 있는게 자 이 동예 안에 우리가 이제 산유국이 될 수 있다 어떤겁니까 대왕고래 있죠 자 그러나 대왕고래를 제외하고도 지금 국외에서 잭팟을 터트리고 있는게 바로 이 한전쪽 이거든요 자 그런데 한전쪽이 지금 하고 있는게 이 LNG쪽 그리고 LPG쪽이란 말이에요 그죠 자 근데 한국가스공사의 원래 뭡니까 우리 가스 자 LPG LNG는 우리 한국가스공사가 한전보다 훨씬 잘합니다 자 그런데 한전이 일단은 외국에서 지금 LNG와 LPG쪽에서 잭팟을 터트리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우리 한국가스공사의 수주권도 기대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부분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려볼테니까 꼭 영상 집중하셔서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재료 대왕고래 재료 자 이게 지금 하반기에 이 자재들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이제부터는 시추를 할 위치가 확정이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12월에 시추선이 입항을 한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도 제가 조금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볼 거니까 영상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꾹꾹 한번씩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구독자님들 그리고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 한에서 제가 내부 자료 같이 제공을 해드릴 겁니다 자 이 내부 자료 안에는요 어떤 게 있냐면은 우리 지금 하반기에 또 이제 연말이 가고 있잖아요 24년 우리 따뜻하게 마지막 한 해에 마무리 지으시라고 제가 꼭 봐야 되는 종목들 나열을 해놨습니다 자 이거 꼭 보시고 자 그리고 하반기에 정말 크게 제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옵니다 자 제가 이 부분은 영상 마지막 쯤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 영상 꼭 끝까지 집중하셔서 이 기회 한분도 놓치지 않게끔 24년 마무리 잘 지도록 제가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꼭 끝까지 보셔서 이 기회 다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전이 잭팟을 터뜨렸어요 자 또 터졌다 얼마? 4조원 규모의 사우디의 가스 발전소를 수주를 한전이 가져왔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자 어떻습니까 어떤 겁니까 가스죠 한전은 전력 쪽인데 가스 발전소에 대한 수주를 갖고 왔단 말이에요 그쵸? 자 여기서 우리 한국 한가공이죠 한국가스공사 이 우리 투자한 이 기업이 빠질 수가 없잖아요 자 그러면은 하반기에 우리도 조단이의 잭팟이 하나 나와줄 수 있는 게 바로 가스 발전소란 말이에요 그쵸? 자 이미 한전이 뚫어났기 때문에 한가공에 대한 이 하반기에 수주권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사우디랑 괌 신재성 사업에 이어서 가스 복합 프로젝트를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가장 재생에너지 쪽에서 핫한 게 원전이잖아요 근데 원전은 사고가 한번 터지면 워낙 큰 사고가 터지기 때문에 이 LNG와 LPG로 어느 정도는 대체를 국외적으로 지금 하려고 해요 전세계적으로 자 원전도 가져가지만 LNG와 LPG를 에너지원으로 쓰고 싶어하고 이 에너지원을 쓸 수 있는 지금 방안책으로 떠오르고 있는 게 바로 이 가스 발전소거든요 자 한국가스공사가 당연하게 수주에 대해서 기대감이 형성이 될 수밖에 없는 지금 시점이죠 자 이게 가스 발전소를 깔면요 매출이 약 4조원 정도가 전망이 된다고 합니다 자 4조원이 만약에 한국가스공사의 수주권으로 들어온다라고 하면 잠정실적 지금 최근 잠정실적 한번 볼까요? 아 실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4년 지금 예상 컨센서스가 이게 규모가 얼마입니까? 자 이게 100단이거든요 자 지금 390억 정도가 24년이 마무리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여기에요 390억에서 수주권이 예를 들어서 4조가 들어온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기업 가치가 엄청나게 올라갔죠 자 그럼 주가 또한 당연히 기업 가치만큼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4조가 아니더라도요 1조만 되더라도 아니 정말로 말 그대로 1조만 되더라도 기업의 가치가 올라가고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가겠죠 자 이러한 현상이 있다 보니까 증권가 쪽에서도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 목표 주가라는 걸 설정을 합니다 얘네가 근데 목표 주가가 지금 이 파란 색깔 목표 주가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꾸준하게 지금 상향을 하고 있죠 자 이러한 내러티브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우리 증권가 쪽도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수급 현황도 자 한국가스공사 수급 현황도 보시면은 최근 들어서 외인 쪽에서 물량을 엄청 매집을 했단 말이에요 한 달 동안에 매집한 물량이 보시면은 100만 주입니다 자 우리 주주님들 주가 조금 빠졌다고 이렇게 죽는 소리 할 때 외인 쪽은요 100만 주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자 얘네가 100만 주를 매수를 했다는 거는 단기적으로 슈팅 한번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얘네가 단기적인 슈팅 없으면 안 들어오거든요 근데 100만 주를 매수할 만큼의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을 한 거고 최근 들어서 물량을 뺏긴 거는 안타깝게도 우리 개인 투자자들만 100만 주를 물량을 뺏겼어요 매도하고 나간 거죠 이 물량을 우리 외인 쪽에서 받아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재료로 돌아와가지고 자 1조 1,400억짜리 이 잭팟을 한전에서 터뜨려 주면서 다음 수주권은 사우디랑 괌의 초대형 수주권을 우리 누가 기다릴 수 있다? 한국 가스공사가 이 수주권을 갈고 올 수 있다는 거에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본격적으로 12월에는요 대왕고래라는 게 이제 시추 위치가 확정이 되면서 시추선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원래 본 재료인 얘도 순조롭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자 그리고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게 바로 심해의 동해가스전 지금 여기 밑에 보시면은 가스전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자 이거는 국내잖아요 동해가 어디입니까 우리나라죠? 국내고 이거는 국내 재료에 불과한데 우리가 지금 하반기에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거는 국내뿐만 아니라 국에 대한 LNG, LPG, 가스전력 쪽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전세계적으로 도착을 합니다 언제? 12월에 시추에 필요한 자재들이 부산항에 빼곡하게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럼 이때부터 뉴스 기사가 엄청 뜰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은 그때부터 기대감이 시장에 형성이 되기 때문에 누가 들어옵니까? 수급이 그제서야 들어옵니다 기대감 때문에 그럼 주가가 그때부터 올라갈 건데 주가가 올라가서 매수를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올라가기 전에 기대감이 형성이 되기 전에 이러한 기사들이 나왔을 때 우리는 매수를 미리 해놔야죠 그죠? 기대감이 형성되면 주가가 올라가고 주가가 올라갔을 때는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요 매도를 하는 겁니다 자 세력들은 이걸 굉장히 잘 하지만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이걸 못하죠 그러니까 내가 사면은 주가가 떨어지고 내가 팔면 주가가 올라간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자 일단 차트를 잠깐 다시 한번 돌아가서 보면서 우리 얘기를 해봅시다 자 오늘 조금 3%가 마감으로 마이너스가 되면서 마감을 했죠 자 이거 걱정되십니까? 자 이게 걱정을 하면 안 되는 게요 거래대금이 없어요 자 즉 무슨 말이냐면은 오늘 3% 빠진 게 호가창이 두껍게 빠진 게 아니라 이렇게 띄엄띄엄 빠진 거거든요 거래량이 동반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주 작은 금액 갖다가 주가를 내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말은 그냥 줘야 될 자리에서 조정 한번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거래대금이 동반되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하게 다시 이렇게 빨간봉 빨간, 은봉, 아 양봉 만들어주면서 상승 나와줄 수 있을 겁니다 추세선 그대로 이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추세선 꺾이지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바닥 한번 찍고 역배열 상태에서 추세선 한번 틀었죠 자 중요한 건 이거였거든요 여기 이 자리 자 이 자리가 중요했는데 다행히 이 장대에 양봉이 나와주면서 추세선 이탈 없습니다 그대로 이어질 것 같고 지금 골든크로스 자리에서 올라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은 우리가 당연히 이 정도까지는 감안하고 가야 됩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거는 전체적인 차트를 보시면은 이렇게 쌍바닥 깔렸죠 쌍바닥에서 가장 좋은 거는 이렇게 하단보다 상단의 쌍바닥이 위에서 깔렸을 때가 사실은 진짜 좋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추세선이 이어지기 때문에 추세선이 낮긴 하지만 그래도 상방으로 갔기 때문에 너무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가 걱정을 해야 되거나 하는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은 이 상단에 있는 요 위에 애들이 매도를 언제 할 거냐 자 이게 찍어 누를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요 위에 있는 악성 매물대가 주가가 올라와졌을 때 좀 찍어 누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매도세가 나올 수 있답니다 있습니다 자 우리가 우려해야 될 거는 요 매도세가 언제 나오냐 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 오늘 자리 빠진 거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거래대금이 없기 때문에 자 요 관련된 제가 핵심적인 추가 자료는 어 제가 드리도록 할 건데 pdf 파일로 제가 드리거든요 시간이 다소 한 분 한 분 제가 드리면서 조금 딜레이가 될 수 있습니다 신청하는 방법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릴 테니까 내가 자료 못 받았다 하시면은 한 번 더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 추가적인 핵심 내부 자료는 저한테 숫자 7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은 제가 지금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나간 자료들은 제가 텔레그램 방을 지금 하나 운영을 하고 있어요 여기다가 지금 올려드리고 있는데 자 보시면은 내부 자료 외부 공유 금지라고 해서 지금 방을 하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들어가시면은 제가 기존에 있던 자료들을 전부 다 올려드렸어요 자 이걸 보시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텔레그램 방에 참여하는 방법은요 이 영상 하단에 보시면은 제가 적어놨습니다 조코의 텔레그램 방 입장 링크 남겨드렸고요 자 문자로 신청하시는 방법까지 적어놨습니다 자 요거 신청하시고 위에 있는 링크 누르셔서 입장하시면 됩니다 자 다운로드가 아직 안 되신 분들은 다운로드 하셔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근데 나는 텔레그램 방 이런 거 이용하지 않는다 카톡만 사용한다라고 하시면은 그냥 저한테 숫자 7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자 그러면은 제가 pdf 파일로 내부 자료 추가적인 거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돌아와서 그러면은 우리가 내일자는 어떻게 될 것 같냐 일단은 거래대금 없이 조정이 나왔고 아랫부분에서 약간 밑고리가 이렇게 달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은봉으로 빠졌죠 파랑 색깔 자 은봉으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한 번 더 하방으로 눌릴 수는 있어요 그죠? 자 은봉이 좀 크게 이 몸통 모양이 컸기 때문에 매도세가 매수세보다는 좀 강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매도세가 조금 더 강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은 나와줄 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자 그러나 추세선 이탈 없이 이 정도 선 자 제가 줄을 그은 이 선 밑으로는 안 빠질 거고 이 장대 양봉이 나와줬잖아요 이거를 다 찍어 누를 수는 없어요 이 추세선 이탈 없이 여기 터치하고 올라와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적정 주가 저한테 동목명이랑 평당가를 문자로 보내주시면은 제가 이 적정 주가랑 대응 방안을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 평당가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제가 개별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말씀드릴 거고 적정 주가 말씀드려볼 테니까 그 주가가 오면은 우리 매도하시면 됩니다 자 너무 욕심만 내지 않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욕심은요 내가 플러스 30%를 수익을 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없어요 자 어떻게 욕심을 내냐면은 내가 만약에 가지고 있던 마이너스 12%짜리가 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적정 주가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니까 내 퍼센티지가 마이너스 3%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적정 주가가 왔다 그럼 나와야죠 그죠? 근데 여기서 우리 주님들이 욕심을 내는 게 이거를 이렇게 플러스로 만들어서 나오고 싶어합니다 자 이게 욕심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절대로 적정 주가가 오면은 제가 말씀드린 대응 방안처럼만 움직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약손절을 하더라도 너무 높게 내가 잡았다라고 하면은 약손절이라도 하시면 좋을 거다 자 지금부터는 정말 집중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돈을 버는 구조와 원리와 방법을 말씀드릴 거예요 구독자 이벤트이기 때문에 구독자분들 한에서 제가 진행을 할 거고요 매일 선착순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날그날 변동성에 따라서 종목이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선착순으로 제가 모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제 내가 신청했는데 종목을 못 받았다 그러면은 오늘 다시 한번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자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방법은요 세력들을 이용해서 종가 배팅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 방법은 시장의 영향을 가장 안 받기 때문에 지금처럼 어려운 시장에서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종목을 이렇게 오픈을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자 언제냐면은 11월 13일 날이죠 제가 이때 두 종목을 말씀드렸어요 자 그 세력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종목을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한번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상태로 역배열 상태죠 그리고 거래대금도 없습니다 자 여기서는요 아주 작은 재료 하나만으로 동일하게 주가가 점프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내일 아침에 확인을 해봐야 될 종목 범양건영이라는 종목과 그리고 이 노브랜드라는 종목 두 종목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11월 13일 날에 범양건영이라는 종목과 노브랜드라는 종목을 말씀을 드렸죠 노브랜드라는 종목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브랜드 제가 언제 말씀드렸죠 11월 13일 날 이때 말씀드렸죠 자 그리고 주가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올라가면서 약 30% 정도가 지금 수익을 났을 겁니다 자 다음날도 바로 수익을 났었는데 지금까지 끌고 왔었으면 더 큰 수익을 봤었겠죠 자 그리고 노브랜드 말고요 제가 범양건영이라는 종목도 말씀을 드렸죠 범양건영도 잠깐 보시면은 말씀을 드린 시점부터요 11월 13일이면은 한 이쯤 되거든요 이쯤 자 이때인데 은봉이 떨어졌을 때인데 자 이 시점부터 동일하게 주가가 몇 프로 올라갔냐 약 30%가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제가 종가 베팅을 말씀을 드릴 건데 종가 베팅은요 단타 좋아하시는 분들이 가장 맞을 것 같습니다 저한테 종가 베팅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은 제가 매일매일 새롭게 문자로 동목을 말씀드릴 겁니다 적정 주가랑 같이 말씀드릴 거니까 거기에 맞춰서만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바로 이 매집주 정보를 이용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거는 크게 먹고 싶은 분들 그리고 단타하기에는 내가 시간이 좀 없다 내가 어떤 일을 한다거나 직장을 다닌다거나 빠르게 대응하기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매집주 정보가 있는 종목들 위주로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제가 10월 4일날에 샤페론이라는 종목을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이렇게 10월 4일날 샤페론이라는 종목을 말씀드렸는데 자 10월 4일날 2.2쯤이거든요 자 이때랑 비슷하죠 그때부터 주가가 어떻게 됐냐 크게 상승이 나와줬죠 10월 4일날부터도 바로 10월 23일날까지 몇 프로 정도가 올라가졌냐 약 31% 정도 이렇게 올라가졌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샤페론만 더 드렸던 게 아니라 제가 10월 2일날에 DGP라는 종목과 그 다음에 태성이라는 종목을 말씀드렸어요 자 그리고 이거는 조금 과거 차트는긴 한데 태성이라는 종목이 이렇게 6% 정도가 올라와줬죠 자 그리고 DGP는 좀 크게 나와줬던 게 상한가를 다음날 들어갔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제가 정보를 미리 말씀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맞춰서 하시면은 크게 수익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DGP라는 제가 종목도 10월 7일날에 안 보이네요 10월 7일날에 제가 DGP 정보를 이렇게 제공을 드렸습니다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명확한 이유에 대해서 제가 설명과 그 다음 자료를 제공을 해드렸었는데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질문을 계속적으로 받았던 게 제가 이 DGP를 10월 7일날 이 시점부터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니까 우리 주주님들께서 계속 질문이 왔었어요 이거 지금 매도를 해야 되냐 매도를 해야 되냐 언제 매도해야 되냐 이런 질문을 계속 받았었는데 제가 계속적으로 글을 써드리면서 10월 8일날도 말씀드렸죠 리각 캔바이오 조금 더 끌고 가야 된다 자 이때거든요 차트가 자 이렇게 올라갈 때 우리 주주님들이 욕심 때문에 빨리 매도를 하고 싶은 겁니다 자 근데 제가 계속 글을 써드리면서 기다려라 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10월 16일날도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10월 16일날도 리각 캔바이오 끌고 가셔도 좋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리각 캔바이오 이렇게 자료를 제공을 해드렸었는데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됐냐 자 26%가 상승이 나와주는 모습을 보여줬죠 자 10월 7일날부터 처음으로 제가 말씀드려서 리각 캔바이오 결국은 11월 6일 날짜로 26%가 상승이 나와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렇게 직장인이라 나는 빠른 거 못한다 그리고 나는 좀 크게 먹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 맞을 것 같습니다 저한테 매집주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은 제가 매일매일 새롭게 종목을 말씀드릴 겁니다 자 내가 어제 못 받았어도 종목을 못 받았어도 괜찮습니다 오늘 저한테 다시 신청해 주시면 되고 오늘 신청하셨어도 내일 또 신청하시면은 제가 그날그날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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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